그럴 수도 있지 아니 게임 시작할때부터 그냥 2번 걸자고 했는데 나는 충격파 엇간데 과로시가 정신을 뭐 차려요? 그냥 신성 내 분노 내 분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육강령 삽을 불뿜기는 있어야지. 이럴 거면은 의심 남겨놓고 불뿜기 쓰는 게 더 세겠는데. 는 저주 먼저 나빠짐. 이걸 할까? 이걸 할까? 천류 금속화. 몸박. 아니. 106. 커족 그래민. 갓. 으아. 으아. 진짜 눈앞이 핑 돈다. 진짜 눈앞이 핑 돈다. 진뿜기. 아. 근데 이렇게 하면은. 방어 안 된다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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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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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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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nected. ed. أوрах. 아... 꼴받아 초커 각이다 어떻게 봐도 한 터넷 다섯 장 뽑는 게임에서 여섯 장 쓰는데 문제라도 한 터넷 다섯 장. 한 터넷 다섯 장. 한 터넷 다섯 장. 한 터넷 다섯 장. 세트 해는 꼴받네 몸박은 없어도 되겠지 꼴받네 Buddy. Buddy. 정신 나갈 것 같은. 오구마 버섯. 버섯. 오구마. 버섯. 오구마. 이게 드로냐 너무 꼴받는다 예술이네 이 정도면 예술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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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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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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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체력 다 어디 가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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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초커제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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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생신 나갈 것 같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병폭발이라도 떠야 될 것 같은데. 오리아르콘. 영태와 오리아르콘 좋지. 오리아르콘. 오리아르콘. 난관 극복. 난관 극복. 오리아르콘. 드디어 올 것이 왔군. 오리아르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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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얘도 몸박 두개 필요하긴 하겠다 옥토포션 뭐야 진화 참호 안 뜨면 힘들지 않을까 아니 어포는 필수 아냐 지금 에너지 포션은 있어봤다 쪼거고 제거 제발 아니 돈 어따 써요 돈 쓰기 전에 죽으면 노자돈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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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못 끼겠습니깐... 드로만 잘 나오면 될 것 같은데... 영체와 세 장이나 있어서... 드로가 안 나오면... 끝나는 거지... 죽지 뭐... 진화 포기 못해... 방어도 딸린다... 난구나 극복으로... 방어가 딸리면... 딜 템포를 올리면 된다...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없는 아클... ... 드디어... 진상 허전 만드는... 이 천정 못 탐... 세컨드 윈드 와 차보랑 얼눈할까 조개화석 조개화석은 어차피 재물 써야되서 얼눈이 날 듯 분노벤 사못뜬건 좋은데 아직도 아직 또 불안요소가 너무 많음 재물 저 밑에 있는 아리케이드도 자 기사회사에 하나 있으면 끝인데 고급가 실패 부상당한 검귀 어 엘릭서 아니 기사회생 뭐임? 이겼는데 드로우도 좀 거제같지만 저정도면 됐네 재물 타이밍이 좀 그렇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참호 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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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진짜 개고생했네 오늘 아유 심장어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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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어적쎄 2막은 진짜 정신 나갔다 빨간 맛 우승하고 꿀잠자기 성공 선 봤자 너무 돌아였음 빠짐